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 금요일 매일경제TV 스티먼스 상하과 스페셜의 주머니 마이네맥 코너에서 다룬 죄인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릴텐데요. TV방송에서는 시간관계상 종목 이야기를 많이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종목 이야기 위주로 진행해보겠는데요.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도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한 주요 포인트는 유튜브 주머니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로 올려드릴거니까요. 잘 참조해보시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종목 위주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다면은 지난 금요일 TV방송에서 제가 진행한 자율주행차 관련한 마인드맵인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포인트들 레벨 제로부터 레벨 파이브까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 레벨 3는 이제 눈을 뗄 수 있는 단계인데 네, 이제 사고 시의 책임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참조심 되겠고요. 그래서 레벨 3는 이제 제조사로 이제 책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이제 차량을 이제 시장에 내놓겠죠. 그래서 뭐 그 전에 여러가지 이런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해놓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요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들은 거의 레벨 2 수준입니다. 레벨 2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현재 사회에 보시면 나오지만 레벨 2 수준을 좀 구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레벨 2가 이제 좀 더 고도화되고 제한적인 레벨 3 위주로 이제 성장이 성장된다는 거 참조심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자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AI 데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CEO의 일론 머스크가 지난 그 6월 22일 날 개인 트윗에서 테슬라의 AI 데이를 언제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냐면 이제 한 달쯤 뒤에 테슬라의 AI 데이를 한번 열겠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한 달 뒤니까 이제 7월 중에 개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네, 뭐 7월 하순이나 8월 초에는 테슬라 AI 데이가 개최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심 되겠고요. 어떻게 테슬라 AI 데이는 자율주행 관련된 테슬라의 기술을 한번 좀, 네, 좀 뽐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다른 그 완성자 업체들의 투자를 촉발할 수 있게 되고, 네, 아무래도 뭐 이제 뭐 다른 완성자 업체들의 자율주행자 쪽에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또 관련 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 AI 데이, 네, 뭐 이번에 뭐 열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 참조심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뭐 가장 뭐 중요한 재료는 바로 테슬라의 AI 데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포인트 한번 쭉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네, 이 주요 포인트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유튜브 주머니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로 다시 올려놓으니까요. TV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만 한번 더 들어보시면은, 네,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TV방송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관련 주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종목들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고요. 그래서 방송시간에는 제가 뭐 차트 보면서 일일이 포인트를 꼼꼼하게 체크를 못해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빨간색 큰 글씨 위주로 좀 더 상세하게 살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들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 종목들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제가 네, 포인트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의 큰 글씨의 종목 중에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삼성전기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을 초기 물량을 수지했는데요. 규모가 한 5천억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기는 테슬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 전장용 카메라 모듈 라인의 증설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삼성전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기는 그동안 카메라 사업이 스마트폰이 지금 시장이 완전히 이제 성숙기에 도달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카메라 모듈 사업부 쪽에 실적 부진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네, 전장용 카메라,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네, 테슬라에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면서 네, 사망이 좀 가파른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전장용 카메라의 대량 공급이 이제 현실화된다면은 전방시장 성장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도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뭐 삼성전기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런 모멘텀. 특히 자율주행차는 이제 자동차의 거울이 사라지고 거울을 이제 카메라가 대체하죠. 그래서 카메라 대수가 크게 늡니다. 특히 테슬라는 자동차인데당 카메라 대수가 8대 됩니다. 네, 8대가 되는데요. 카메라 대수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특히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차의 레이다와 라이다를 없애죠. 카메라 모듈만으로 주변을 인식하게 되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해질 건데 네, 요 수혜가 삼성전기에게는 상당히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MLCC는 IT 기기에도 들어가고 전장용에 들어가는데 특히 네, 전장용 MLCC에 관련된 이런 모멘텀도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 그렇죠.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전기차는 IT 기기보다는 MLCC 탑재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요. 단가도 비싼 편입니다. 자, 그래서 네, 앞으로 네,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의 새로운 네, 모멘텀이 될 걸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같은 이런 미래차 사업 쪽에 성장이 앞으로 상당히 뭐 실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삼성전기도 이제 뭐 전장용 부품업체 특히 뭐 카메라 모듈과 MLCC 쪽에 네, 앞으로의 새로운 성장 네, 이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 참조하시고 이 종목 접근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번 2분기 실적이 네, 뭐 시장 예상치를 상의하는 사실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2021년에 연간 실적에 대한 게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여러분들 네, 꾸준하게 가신 필요하고요. 제가 네, 금요일 방송에서는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지금 뭐 현재 주가 구간에서는 네, 큰 부담 없이 한번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가격대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네, 수급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 수급도 보시면은 네, 기간 수급이 꾸준하게 쯤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 중에서는 뭐 연기금이나 뭐 투신, 보험, 네, 금요자 네, 꾸준한 매수세 쯤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도 그렇죠 네, 꾸준하게 계속 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급도 들어오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되겠고 분할 관점 접근은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은 바로 옵트론택입니다. 옵트론택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IR도 몇 번 갔던 회사인데요. 특히 네,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필터 네, 필터를 네,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렌즈나 네, 프리즘 같은 광합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해지 높은 기술력을 지금 보유 안내서로 네,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이제 테슬라 쪽에 글라스 렌즈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플라스틱 렌즈를 네, 장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그 외부 환경이 거칠다고 할 수겠죠. 여러분들 뭐 자동차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뭐 자동차 네, 뭐 상당히 좀 흠한 길도 많이 다닙니다. 흙이 튀고 뭐 돌덩어리가 한 번씩 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러가지 오염물질도 많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좀 내구성이나 네, 여러가지 좀 거친 외부 환경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글라스 네, 유리로 된 글라스 렌즈를 많이 채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옵토론택은 테슬라의 네,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에 렌즈 유닛, 특히 글라스 렌즈 유닛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네, 카메라와 다르게 상당히 정밀하고 또 신뢰성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라이다나 레이다 방식이 아니라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때문에 렌즈에 네, 이 신뢰성 네, 신뢰성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옵토론택의 글라스 렌즈는 그 기준을 충족하면서 테슬라에게 직접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아, 옵토론택의 음... 카메라 렌즈 글라스 렌즈는 신뢰성도 있다. 이렇게 인증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테슬라의 테슬라 차량의 70% 이상이 네, 옵토론택의 글라스 렌즈를 이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테슬라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카메라 장착이 계속 늘면서 가장 큰 수위가 기대는 업체 중의 하나가 바로 옵토론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이제 수위가 늘면서 네, 증설도 네,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옵토론택의 테슬라 향 렌즈 매출액이 네, 지난해 2020년에는 30억 원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100억 원 네,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네, 테슬라 향 그 렌즈 매출액이 껑충껑충 크게 네,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네, 렌즈 기술 기반으로 상당히 좀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이제 테슬라 외의 업체들은 라이다 네, 라이다라는 센서를 적용하고 있죠. 네, 네, 옵토론택은 네, 테슬라 외의 그 자동차 업체들의 그 라이다 네, 라이다를 이제 라이다 모듈을 양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옵토론택은 렌즈 기술을 기반으로 네, 특히 뭐 우리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역 라이다 모듈을 양산하고 있고요. 네,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옵토론택은 테슬라에게는 네, 글라스 렌즈를 공급한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외에 특히 우리 뭐 국내 네, 자동차 업체에게는 특히 라이다 라이다 모듈을 이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리인데 상당히 큰 수혜가 네,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네, 주가는 네, 지금 계속 이제 240을 부근해서 행보하고 있죠. 네, 행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네, 성장에 대한 이런 재료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네, 레벨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중장기로 볼 때는 현 주가 구간에서의 네, 분할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옵토론택 네, 이 종목 네, 네, 뭐 테슬라 향 네, 렌즈 모듈에 공급이 늘고 네, 또 라이다 쪽에 공급이 크게 는다는 것은 상당히 뭐 이 회사의 실적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고요. 주가는 뭐 이런 뭐 성장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관해서는 네, 뭐 약간 좀 긴 호흡으로 분할 관점 접근은 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옵토론택 여러분들 관심있게 계속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 세 번째 네, 빨간색 큰 글씨 종목은 바로 팅크웨어입니다. 네, 팅크웨어는 음, 예전에 네비게이션이죠. 바로 아이나비 네, 아이나비라는 브랜드의 그 네비게이션으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고요. 네, 여기서 네비게이션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국내 블랙박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바로 팅크웨어입니다. 특히 네, 블랙박스는 지금 뭐, 팅크웨어의 네,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네, 수출이 상당히 크게 지금 늘고 있는데 지난해 블랙박스 제품 수출을 네, 3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한 3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네, 블랙박스를 비롯한 첨단 안전제품 장착을 의미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또 이제 정책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 기술 바탕으로 또 이제 자율주행 쪽에 네, 선의 큰 수위가 지금 기대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내비게이션 사업이다 보니까 이 지도 기반의 빅데이터를 좀 보였 업체입니다. 자, 여기서 네, 뭐 탱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전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솔루션을 네, 지금 보였 업체고요. 자, 그리고 뭐, 차량 간제 등이 지도 빅데이터 쪽에 또 상당히 좀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자율주행 관련된 요런 모멘텀에서 차량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탱크웨어 여러분들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는 계속 좀 행보하고 있고 약간 저점은 조금 높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숙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한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주가는 좀 행보하지만 앞으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요런 모멘텀 그리고 블랙박스 쪽에 또 수출이 또 가파르게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이런 실측 관련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주가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 관점 접근은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틴크위어까지 네. 빨간색 큰 글씨 세 종목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네. 빨간색의 작은 글씨 종목들도 한번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의 작은 종목 중에 또 관심이게 볼 만한 종목은 바로 이제 만도입니다. 네. 만도는 뭐 국내를 대표하는 에이다스 그러니까 첨단운전자 보조장치를 네. 가장 경쟁력 깊게 이게 생산업체가 바로 만도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만도는 이제 7월 20일 네. 7월 20일 네. 임시주총에서 자, 만도 네. 모빌리티 솔루션 바로 이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사업부 이제 분할 안건이 이제 승인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뭐 뭔가 좀 미래차 관련된 이런 이런 사업부들이 계속 좀 분할되고 있죠. 그래서 LG와 같은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SK노비션도 네. 2차전지 사업 쪽에 분할이 이야기 되었고요. 자, 만도도 네. 뭐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사업인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에 네. 분할 안건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걸 일단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분할이 되더라도 뭐 음 일단 뭐 이런 뭐 자율주행이나 에이다스 관련된 네. 이런 뭔가 재료로 네. 만도를 투자하는 방법은 네. 만도 주식을 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만도의 자회사가 상장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 음 신설될 이 에이다스 법인을 당장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도를 매수하는 방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네. 자동차 음 반도체 네. 차량 반도체 쪽에 수급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이런 에이다스 쪽에 수요도 크게 늘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을 때 그래도 만도 쪽으로의 수급은 계속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의 3요소를 인지 판단 네. 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인지 판단 제어와 관련된 네. 이 제품 포트폴리오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바로 이제 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뭐 자율주행 관련된 요런 뭐 퀴드의 감과 함께 한 번 더 레벨업 시도 나올 수 있구요. 특히 만도는 국내 최고의 레이다 기술을 보여 놓칩니다. 일단 이제 뭐 테슬라는 레이다를 네. 이제 쓰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뭐 테슬라 외의 진영에서는 여전히 레이다를 네. 많이 좀 장착하고 있구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뭐 만도 앞으로 이런 미래자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만도 한번 네. 설명해 드렸구요. 네. 그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 네. 상반기에는 네.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차질이 생겼죠. 그래서 네. 수익성 개선이 좀 제한적인 예상되고 있구요. 하지만 네. 하반기에 네. 이번 하반기에는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상반기 대비 상반기 대비 기대감이 좀 크고요 그리고 친환경차 아이온앱5나 EV6 쪽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고차 쪽에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죠 아무래도 차량의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중고차 쪽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중고차 판매량이 크게 느는데 중고차 판매량이 늘면은 보통 자동차 점검을 가죠 자동차를 점검을 가지고 부품 교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부품을 공급하여 제가 바로 현대모비스로 할 수 있겠죠 중고차 수요가 늘면서 부품이나 에이스 사업 쪽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대모비스 올 하반기 이후에 기대감이 더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주가는 101선을 살짝 하위하면서 계속 박스건이죠 박스건 보이는데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이 회사는 라이다 라이다 쪽에 기술 개발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이다 업체인 벨로다인이라는 회사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라이다 쪽에 이런 모멘텀도 기대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 매수도 들어오고 있죠 다시 메이저 수급도 들어오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모비스 한 번 설명해 드렸고요 네 그 다음 빨간색 종목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죠 자 보통 이제 카메라에 수요가 크게 느는 구간에서 선행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인데요 네 이 회사는 특히 이제 자회사인 그 퓨론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로 퓨론티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퓨론티어는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이제 검사 장비를 공급한 업체가 바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인 퓨론티어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네 앞으로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자율주행차 쪽에 적극적인 네 이런 좀 행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네 이제 출하량도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사 수요가 크게 늘겠죠 네 검사 수요가 크게 늘면서 사실 지금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네 이제 자회사의 이런 네 좀 기대감과 함께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일단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700억 원대인데요 자 원래 2021년에 예상 순이익은 212억 원입니다 네 PER이 한 13배 정도 수준인데요 자 근데 네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의 이 모멘텀을 네 감안할 때 아직 뭐 별류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네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 될 건데 일단 지금 단기로는 지금 이격이 좀 벌어졌죠 특히 네 6월 이후로 가파르게 올라다 보니까 일단 좀 이격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네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레벨업 시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이 종목도 여러분들 뭐 푸날강점 접근은 유효한 종목이니까 관심있게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하이비전스템도 테슬라도에 또 이제 자의사가 네 검사장비를 이제 납품하면서 사전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한 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네 뭐 캠트로닉스는 차세대 뭐 차세대 뭐 지능형 교통체제인 네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네 이런 좀 사업 쪽에 사는 지금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이런 자율주행 쪽에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네 예산에도 폴더블폰 관련된 지금 기대감도 있는데요 그래서 네 UTG 초박막 강화의 유리를 네 가공하는 기술을 네 바로 이제 캠트로닉스가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폴더블폰 쪽에 출현함도 상당히 많이 는다고 하구요 또 이제 8월이 되면은 네 삼성전자가 네 폴더블폰 신 모델을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더 관련된 이런 기대감도 있구요 그리고 네 캠트로닉스는 또 무선 충전 모듈도 네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네 무선 충전 모듈 쪽에 수요도 특히 요즘 뭐 네 뭐 자동차 쪽에도 네 무선 충전 모듈이 많이 좀 네 장착되고 있죠 그래서 무선 충전 모듈 관련된 네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캠트로닉스는 다양한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구요 특히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최근에 네 이런 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제 관련된 네 인증도 획득했고 전장용 카메라 센스 업체도 네 인수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구요 폴더 쪽에는 이제 이제 UTG를 네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자 그리고 무선 충전 모듈 관련된 요런 네 기술력도 가전업체니까 앞으로 사내쯤 네 기대감이 큰 종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네 지난 2월에 고점을 찍고 네 계속 조정을 받았죠 초점을 받다가 최근에는 좀 행보하고 있습니다 행보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240일 선에 거의 맞닿아 있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향후 이런 좀 성장 재료를 감안할 때 한 번 더 레벨 없이도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네 첨단 우전 운전자 보조장치죠 네 에이다스 쪽에 산 높은 기술로 갖추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졸음운전 방지 장치를 공급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HUD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네 또 이제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다스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네 이런 좀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구요 자 그리고 네 지난 그 7월 초에는 BMW에 레이다 영상 기록 장치를 네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쪽에라도 이런 에이다스 부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음 요런 좀 모멘텀이 부각되는 구간에서는 저는 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네 주가는 계속 좀 행보하고 있죠 네 박스 끈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이렇게 좀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 네 뭐 단기적으로는 박스 끈 상단 라인까지 한번 보실 수 있구요 앞으로 뭐 이런 음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뜰 때는 사실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소개해 드렸구요 네 그 다음 관심있게 볼 만한 종목은 바로 이제 텔레칩스입니다 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펜리스 업체입니다 펜리스 업체는 슬기만 업체죠 네 생산하자고 슬기만 업체 하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네 뭐 틴크위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EVM 프로세서 오디오 비디오 네 내비게이션 네 EVM 프로세서를 공급하고 있구요 자 그리고 네 최근에 독자 개발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유닛을 삼성전자의 파운더리를 통해서 시범 생산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 있는 종목이구요 보통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이슈가 뜰 때 또 탄력성 있게 음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텔레칩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최근에 네 주가는 이런 좀 박스건이죠 네 박스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네 120선과 박스건 하단 라인에 맞물려 있는 구간 때문에 어느정도 주가는 좀 지지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레벨업 신원을 쓴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네 해성DS입니다 해성DS는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네 공급한 업체죠 그래서 네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네 분기 최고의 실적을 내 기록했구요 자 그리고 이번 3분기는 2분기를 넘어서는 네 분기 최고 실적을 한 번 더 갱신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네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네 산에 크게 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이 산에 큰 종목이라는 거 네 참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은 상당히 좀 견조한데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죠 특히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 매수가 상당히 좀 네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게 눈에 띄구요 투신이나 금융투자 보험 쪽에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이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구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조종시 매수 관점에 접근이 좀 더 유효해 보이구요 그래서 뭐 해성DS 차량용 반도체 특히 자율주행차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탑재될 걸로 보이시구요 네 차량용 반도체 탑재가 크게 늘면서 네 상당히 또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니까 해성DS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네 유니퀘스트 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마지막 종목인데요 유니퀘스트는 네 우리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뜰 때마다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네 자회사인 그 AI 매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유니퀘스트의 자회사인데요 이 자회사가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사장 높은 기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레벨 4 네 레벨 4면 사장 높은 단계죠 레벨 4의 그 자율주행 테스트를 주행하는 데 성공했구요 특히 라이다가 없이 네 센서의 라이다가 없이 AI 영상 인식 기술로 카메라 센서만으로 4단계를 네 구현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내점 높은 기술로 가지고 있구요 특히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네 모듈만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내점 이런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되게 라이다로 쓰면은 네 라이다를 쓸 때보다 10분의 1의 원가로 네 자율주행 차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대감이 높다는 건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리고 네 자회사인 AI 매트릭스는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관제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자율주행 차 쪽에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은 네 자율주행 차를 통제하는 이런 관제 쪽에 또 수요도 크게 늘 건데요 그래서 이런 관제 사업 쪽에 진출하면서 또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케스트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최근에 주가는 240일 선을 따라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네 관심 있게 한번 분할감정 접근은 유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최근에 네 숙여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구요 기간은 최근에 매도우인데 그래도 금융투자 쪽에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케스트 네 마지막 종목을 좀 소개해드렸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마인드맵에서 네 제가 지난 금요일 tv방송에서는 네 뭐 종목들 차트도 네 뭐 보면서 꼼꼼하게 못 챙겨드렸는데요 오늘 네 유튜브 방송장에서 네 뭐 종목들에 대한 네 포인트 추가적인 내용들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차는 그렇죠 뭐 전기차나 뭐 수사차처럼 네 미래차로서 네 지금도 뭐 레벨 뭐 한 투까지는 음 최근에 그 출시된 차량들은 거의 뭐 장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장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차 그렇죠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미래에는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많이 탑재될 걸로 보이지구요 완전 자율주행 차로 가기에는 아직 좀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기술들이 레벨을 한 단계씩 높여 가면서 네 점점 더 성장이 좀 가능하니까요 저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최근에 네 음 글로벌 전기차 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에 상당히 네 좀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론 머스크의 네 요 트윗 발언처럼 네 AI 데이를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개최를 한다면은 또 새로운 또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뭐 네 일론 머스크는 네 AI 데이에서 네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할 걸로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완성 접체들의 또 이제 투자를 촉발시키는 큰 계기가 될 걸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요런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이제 쉬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음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네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요 자 그럼 앞으로 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네 위에서 제가 많은 자료들 네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인드맵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음 네 구글 그 플레이스토어에 보면은 네 이 주머니 네 검색란에 주머니를 입력하시고요 주머니를 입력하시면은 주머니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주머니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네 저희 그 네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네 그 뭐라고 하죠 아이콘 같은 거 있죠 아이콘이 있으니까요 거기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네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저희 뭐 노란톡 채팅방에 오면 네 상당히 뭐 투자하실때 도움될 만한 많은 자료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네 주머니 앱을 까시고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주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거라 하는데요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운받으시면은 네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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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